아 진짜 집에서도 하곤 역서도 하곤 짜증 왕 짜증 나우 너네 엄마 또 패치시켜 와우 너네 엄마 자꾸 시청해 마이깡 아무리 도망쳐도 자꾸 따라하면 이 엄마 됐고 비방 가자 됐고 계정 새로 파 됐고 비방 가자 됐고 앞머리 터치 스톱 내 앞머리는 왜 맨날 이모냐 내 옆머리는 왜 맨날 이모냐 내 시험 성적 왜 맨날 이모냐 근데 내일이 시험인가? 됐고 비방 가자 시험은 내일 모레 됐고 비방 가자 공부도 안 할 거면서 할 거야 내 말 좀 들어봐 고슬머리 심한 내게 필요한 건 앞머리 뿐 엄마 간섭 심한 내게 필요한 건 자유 시간 자꾸 키가 크는 내게 필요한 건 빅빅슈 늦늦 늘어만 가는 시험에 순 추 추 추 추 추 추 추워가는 너와 나의 꿈 사사 살려지는 우리 보금자리 where we are now where we are now 너 이 목소린 또 무엇? 변성기야 아 우리 여고생이야 됐고 비방 가자 시험은 내일 모레 됐고 비방 가자 비방 후에 떡볶이 콜? 콜 콜 콜 콜 한글자막 by 한효정